이번 영상에는 Vanishing Point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이미지만 지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하단이 넓고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물호스와 브러쉬를 지우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툴을 사용해서는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에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Vanishing Point 필터를 사용하면 원근법이 적용된 이미지에서 특정 이미지만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터, Vanishing Point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V를 누릅니다. Conversion Warning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Vanishing Point 대화 상자에서 그물처럼 보이는 상자는 Plane Grid라고 부릅니다. Plane Grid의 영역 안에서 복제할 원본의 샘플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Plane Grid 바운딩 박스의 상단 중앙을 브러쉬 아래로 드래그해 크기를 축소합니다. 플레인 그리드 바운딩 박스의 하단 중앙을 아래로 좀더 드래그해 길이를 연장합니다. Plane Grid를 이미지 상단으로 서서히 이동하면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을 그대로 인식하여 Plane Grid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인 그리드를 이미지 하단으로 서서히 이동하면 플레인 그리드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인 그리드를 원래 위치로 이동합니다. 나무 바닥만 있는 플레인 그리드 영역을 복사하여 브러쉬 부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매니싱 포인트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스탬프 툴을 선택합니다. 플레인 그리드 내부 상단에서 이미지를 복제하면 샘플링을 하는 공간이 좁아 한 번에 브러쉬를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무 바닥과 바닥 사이의 경계가 아닌 곳을 복제 샘플로 만들면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에서 특정 이미지를 제거할 때 위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레인 그리드 안으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이미지 하단에서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선으로 이동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플레인 그리드 밖으로 이동해서 위로 서서히 이동해 보면 복제한 나무 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t를 해제하고 마우스를 브러쉬 이미지 주변에서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선으로 이동해 줄이 잘 맞으면 클릭하고 드래그해 브러쉬를 제거합니다. 원근법 사진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브러쉬를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 호스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매니싱 포인트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Edit Plane Tool을 선택합니다. 플레인 그리드를 물 호스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플레인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 하단 중앙을 아래로 드래그해 길이를 늘립니다. 매니싱 포인트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Stamp Tool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르고 플레인 그리드 안에서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를 클릭합니다. Alt를 해제하고 마우스를 물 호스 주변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로 이동한 후 줄이 맞으면 클릭하고 드래그해 물 호스를 지웁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원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브러쉬와 물 호스가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이싱 포인트 필터의 활용법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차가운 느낌이 있고 오후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가운 느낌의 사진을 따뜻한 느낌의 사진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Adjustments, Color Balanc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B를 누릅니다. Color Balance 대화 상자의 Tone Balance 옵션에서 Shadows를 선택하고 Color Levels 입력란의 5, 0, Min-O를 각각 입력합니다. Octon Balance 옵션에서 Mi-thorns를 선택하고 Color Levels 입력 란에 5, 0, Min-O를 각각 입력합니다. 톤 밸런스 옵션에서 하이라이츠를 선택하고 칼라 레벨스 입력란에 5, 0, 마이너스 5를 각각 입력합니다. 칼라 밸런스의 값을 과도하게 변경하면 원본 사진의 색상에 비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값을 적용하면서 변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뷰의 체크를 끄고 다시 체크하면서 사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해스토리 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스토리 패널에서 스냅샷 썸네일을 각각 클릭해 칼라 밸런스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사진을 비교합니다. 원본 사진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뜻한 분위기의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보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색상이 강한 사진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칼라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오토 칼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오토 칼라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B를 누릅니다. 초록색이 강했던 사진이 자동으로 보정되어 스톤이 갖는 원래 색감의 사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동으로 칼라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오토 칼라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레벨스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윈도우 인포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F8을 눌러 인포 패널을 엽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츠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L을 누릅니다. 레벨스 대화 상자의 인풋 레벨스에서 오른쪽 하이라이트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 그래프에서 빈 공간을 제거합니다. 채널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레드를 선택합니다. 인풋 레벨스에서 오른쪽 하이라이트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 그래프에서 빈 공간을 제거합니다. 채널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그린을 선택합니다. 인풋 레벨스에서 왼쪽 섀도우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 그래프에서 빈 공간을 제거합니다. 인풋 레벨스에서 오른쪽 하이라이트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 그래프에서 빈 공간을 제거합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사진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에 타겟 아이콘과 숫자 1이 표시됩니다. 타겟 색상은 최대 4개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포 패널을 보면 타겟 칼라 1의 RGB 칼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포 패널의 슬래시 이전의 색상은 보정하기 전의 원본 색상 정보이고 슬래시 이후의 색상은 보정 후 색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슬래시 이후의 색상 중 중간 숫자를 확인합니다. 인포 패널에서 RGB의 슬래시 이전 색상, 즉 보정 전의 색상 값을 보면 레드 색상과 블루 색상 보다 그린 색상의 숫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본에서 그린 톤이 강한 이미지를 보았던 이유는 그린 색상의 값이 레드 색상과 블루 색상의 값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레벨스 대화 상자에서 각각의 채널을 선택하여 보정한 후 인포 패널에서 RGB 색상별로 갖는 색상 값의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 후의 RGB 칼라의 개별 값도 여전히 약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조절하여 동일한 RGB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포 패널의 RGB 색상의 보정 후 색상 값에서 중간 값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이 숫자와 동일한 숫자가 되도록 나머지 칼라 채널의 숫자도 조정해야 합니다. 레벨스 대화 상자에서 버튼을 클릭한 후 를 선택합니다. 인풋 레벨스 그래프 아래에서 중간 톤 슬라이더를 인포 패널에서 보정 후의 중간 숫자와 동일해질 때까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채널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를 선택합니다. 인풋 레벨스 그래프 아래에서 중간 톤 슬라이더를 인포 패널에서 보정 후의 중간 숫자와 동일해질 때까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인포 패널에서 RGB 색상의 보정 후 값이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 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고 다시 클릭해 표시하면서 보정 전의 원본 사진과 비교합니다. 오토 칼라 레이어의 인디케이츠 레이어 비지빌리티 박스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보정한 이미지와 자동으로 보정한 이미지를 비교합니다. 자동 보정과 수동 보정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보정 방법을 통해 모두 자연스러운 스톤 색상으로 복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차가운 사진의 분위기를 좀 더 따뜻한 분위기의 사진으로 보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오토 칼라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긴 후 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칼라 밸런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P를 누릅니다. 칼라 밸런스 대화 상자의 톤 밸런스 옵션에서 섀도우를 선택하고 칼라 레벨 입력란에 10, 0, 마이너스 10을 각각 입력합니다. 톤 밸런스 옵션에서 미드 톤을 선택하고 칼라 레벨 입력란에 10, 0, 마이너스 10을 각각 입력합니다. 톤 밸런스 옵션에서 하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칼라 레벨 입력란에 10, 0, 마이너스 10을 각각 입력합니다. 프리뷰의 체크를 끄고 다시 체크하면서 사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스톤 마니먼트 사진으로 보정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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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